오늘도 낮 동안 볕이 뜨겁겠습니다. 한낮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냅스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곳곳에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기온 서울 22도로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울산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기온 언양 26도, 중부와 남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